사랑했지만 사랑을 믿지는 않았다. 사랑을 원했지만 사랑만 원한 것은 아니었다. 그것을 종현이나 상수에게서 구하려고 했을 뿐 자신에게서 구하려고도 차라리 깨끗이 체념해버리지도 않았다. 누구라도 자신과 같은 처지였다면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었다.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종현,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수. 그리고 그 자신이라는 명백히 안수영, 자기 자신이었다. 부서지는 모든 관계가 그렇듯 자신이 망친 것이었다.